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도령님. 코요토의 김종민 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요. 진짜 결혼까지 하실 수 있는지. 결혼까지 하실지. 김종민 씨가 올해 몇 살이 있어요? 79년생이십니다. 79년생? 올해 46살 김희생 양띠. 일단 봉수 한번 받아볼게요. 결혼을 한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결혼을 한다. 뭔가 인연수가 들어와 있는 거는 굉장히 이거 근데. 만난 지 꽤 된 것 같은데. 그냥 조용히 만나신 것 같아요. 그냥 이걸 지금 밝힌다 뿐이지. 인연을 좀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. 결혼을 할까. 올해 결혼을 한다고 발표가 났나요?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. 일단은 인연을 맺고 있는 거는 보이긴 하네요.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것 같기도 해요. 시기의 차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. 근데 이분이 뭐 그럼 일반인이신가?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하리송해요. 완벽한 일반인도 아닌 것 같고. 그렇다고 완벽한 뭔가 연예인? 공인도 아닌 것 같고. 공인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. 지금 뭐 일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? 한 발 한 발 딱 이렇게 담그고 있는 느낌이에요. 아니면 이 그 만나고 있는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뭔가 공인이라든가. 뭐 연예인의 가족이라든가. 아니면 정치인의 가족이라든가. 뭐 재계의 가족이라든가.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아무튼 집안이 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들긴 해요. 이게 상대방 배우자분. 결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네. 특히나 김종민 씨는요. 결혼하면 잘 되는 사주예요. 결혼하고 식구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은. 제가 볼 때는 김종민 씨는 자식 덕 진짜 많이 부르고요. 자식 자리가 굉장히 밝거든요. 와이프 덕도 있지만. 자식 자리에서 김종민 씨는. 길이 길이 역대 남을. 그런 자식 보기 강한 사람으로 남을.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시니까. 근데 결혼의 시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뭐 최근에 할 것 같긴 한데. 올해 가을.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. 아무튼 뭐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. 그리고 일단 김종민 씨가 지금 밟히는 게. 제가 볼 때는 건강수가 자꾸 밟히거든요. 기관지 계통이라든지. 이쪽 소화 계통 쪽으로. 뭐 조금 안 좋은 게 보여요. 뭐 종량이라든지 그런 게 좀 보여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.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. 이걸 안 보겠죠. 제 방송을. 아무튼 뭐. 건강제 한번 꼭 하시기를.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9월에. 네. 결혼을 한다는. 네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9월은. 너무 이를까요? 9월. 지켜봐야 된다. 조금 연말 정도까지는. 연말 정도면 거의 좀. 할 것 같은데. 9월은 조금 이를 수도 있다. 좀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하긴 할 것 같아요. 하긴 할 것 같은데.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상대방 분이. 오픈이 안 될 것 같아요. 뭔가 비밀 연애. 그런 부분이 좀 강하거든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. 이 궁금증이. 결혼식을 한다고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.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. 공개되는 것. 아무튼. 좋은 가정 이르셔다. 행복하시길. 기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은 씨. 감사합니다. 김정은 씨. 한 잡아볼게요. 80이라. den